전액 쪽에서의 투자 포인트 핵심은 올해부터 FOAC 규정에 의해서 중고업체들을 쓸 수 없거든요. 결국에는 쇼텔즈가 나는 곳에서의 섹터는 주가 흐름이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전액이 지금 북미 시장에서 북미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전액도 좋지만 전액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죠. 리튜윤은 다시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보면 여기 관련된 기업들을 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미 시장 전액과 리튬윤 쇼텔즈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전기차 화재권이라든가 K배터리 인사이드라든가 공매도에서 말씀드렸는데 어팍 얘기를 다시 안 했으니까 증권사 리포트들이 보면 세일이라든가 배터리 세일 양극재 동박조 이 정도 위주로 거의 나와요. 분리막이라든가 그런데 보면 배터리의 4대 소재 중에 하나가 전액인데 전액 관련된 리포트가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NKM이 IR을 하면서 NDR을 하면서 증권사 코멘트가 나오긴 했지만 LH 투자증권에서 NKM에 대한 리포트가 한 건 있고요. 동화기업에 대해서 한 건 정도 있고 거의 없어요. 전액 관련돼서는 시장에서 너무 섹터 리포트도 없고 그 글에서 전액에 대한 기본적인 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가져왔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그 IR법에 의해 그 FOC 규정 때문에 지금 북미 시장에서 전액과 전액에 들어가는 소재인 리투념이 굉장히 쇼트해지는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배터리 성능의 핵심 소재가 바로 전액이고요. 요 그림을 여기 보시면 이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가운데 분리막이 있고 사실 요거다 더 얇아요. 위 안에 들어가는 게 전액인데 이 전액의 원료가 용매, 전액일염 그리고 첨가제가 있거든요. 용매 같은 경우에는 그 FOC 규정에 들어가지 않고요. 전액일염과 첨가제는 2년 연장이 됐는데 요게 지금 용매라든가 첨가제 쪽은 우리가 많이 조달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액일염이 좀 앞으로 좀 문제가 될 거 같고요. 그 같은 구성조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전액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를 구성하는 4대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요게 양극재, 분리막 전액 이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양극재가 심장이면은 전액은 사람 몸에 비유하면 혈액으로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이온이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게 전액이 하니까 그 배터리의 원격의 9% 정도이지만 이 전액이 배터리의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에 양극재와 더불어서 조성 소재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만들 때 가장 먼저 결정되는 게 전액이에요. 그리고 전액의 이온 전도도는 충료 속도라든가 그리고 사용 온도 범위, 안정성을 결정하는 배터리의 성능을 중요하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할 때 최종 단계에서 전액의 레시피를 조절해가지고 성능을 끌어올리거든요. 미국의 아래법상에 있어서 한국 전액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FOE 규정 때문에 중국이 거의 90% 정도 차이하는 전액을 앞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국내 업체들이 그걸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유리한 것이고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전액을 생산하려고 하면 문제가 원재료 소실도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더 문제가 전액 같은 경우가 지금 두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분말이나 액상타입이 있는데 지금 액상타입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너무 작기 때문에 배터리 공장 근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배터리 공장 근처에 전액 기업들이 공장을 쓰고 있고 전액은 과거에 50리터짜리 탱크, 작은 탱크에 있었지만 지금은 양이 쓰는 양이 많다 보니까 2만 리터 들어가는 큰 탱크로를 납품하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하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짧아요. 보통 3개월, 길어도 최대 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랑 가까운 곳에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테넷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공장을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콩콜 내용들을 보면 양극제도 그렇고 SKC, 롯데에너지, 동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양극제, 다른 비롯한 그런 소재 업체들은 캐페스토들을 좀 조정하고 있거든요. 검토 또는 실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탈중국화가 가장 심각한 소재다 보니까 지금 NKM을 융심으로 해서 덕산테코피아, 솔브리홀딩스 돼가지고 지금 오히려 캐파 증설이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현재 상태로는 일단은 북미 시장에서 전액뿐만 아니라 리튬윤도 지금 상당 부족, 심각한 효태지 상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업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전액에 들어가는 첨가자랑 용매는 어차저히 국내 업체들 최대한 조달이 어느덧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리튬윤 자체는 수급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후속밖에 없어요. 실제 생산하는 기업이. 그리고 이제 그나마 물량도 많지 않은 상태고 대부분 이제 틴치라든가 뭐 그 DFD라든가 이런 중국 기업이라든가 일본에서 모리타라든가 스텔라 같은 기업들에서 리튬윤을 주로 사다 쓰거든요. 거의 중국에다 사다 쓰는 상황이고 이런 그 리튬윤도 지금 사실 액상과 파우더 액상도 있지만 파우더 상태로 주로 쓰다가 최근 액상으로도 많이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들은 대부분 파우더 상태로 아마 그 생산해서 이제 운송해가지고 이제 수출이 될 것 같고 미국 현지에서 쓰는 것들은 액상 형태로 좀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요. 파우더 같은 경우는 수명이라든가 운반 부분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그 액상은 몇 가지 공정이 생략되면서 가격 측면이 훨씬 쌉니다. 다만 액상이기 때문에 운반비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출 형태로는 액상으로는 어려워요. 운반비 문제라든가 그리고 고려했을 때 액상이나 파우더는 예를 들어 액상은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파우더는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는 형태가 되고 유럽에서는 생산하기 어렵다고 보면 되네요. 이건 다 리튬이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SCM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각종 규제 검사라든가 유독 물길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틴치가 폴란드 공장에서 전액이라든가 리튬이옴 생산해가지고 IR법을 우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간이라든가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한 것보다 원가 경쟁이 없어요. 전에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지금 NKM이 증선을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리튬이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중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재화가 되게 핵심이거든요. NKM이 NKM IR 재료에서 썩다 온 겁니다. 핵심 원재료를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탐정 소재와의 합작법인 EDL을 통해서 지금 세만금에다가 리튬이옴 LAPF6 생산을 계획하고 있고요. 25년 4분기에 리튬이옴 공장 양산이 시작되는데 일단은 25년 5월에 5천 톤 25년 연말에 2만 톤 26년도에 5만 톤 목표를 하고 있고 이 5만 톤 캐파가 끝나게 되면 추가 5만 톤 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26년 4월 4분기에 국미의 리튬이옴 공장을 오픈해서 캐파 목표는 3만 톤입니다. 국내의 5만 톤 국미의 3만 톤 8만 톤 캐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추가로 5만 톤 더 계획을 하고 있는데 NKM의 증선탐정 소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DL 지분을 증선탐정 소재랑 반반씩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중앙 성장 소재가 NKM으로부터 돈을 벌면은 NKM으로부터 EDL 지분을 사드리고 그러면서 지분 100%를 만들고요. 대신 NKM이 중앙 성장 소재의 지분을 확대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수직 개화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NKM 자료고요. 그래서 NKM의 리튬이옴을 내재화를 하고 있는데 리튬이옴을 내재화를 하는 이유가 전액 같은 경우가 대부분의 특허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터리 업체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전액을 어떻게 조성할 건지 해서는 배터리 업체가 다 정해지거든요. 그거를 맥싱만 하는 형태로 지금 전액 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위상이 높지가 않은데 영업이익률을 올리려고 하면은 이 리튬이옴, LF-F6의 리튬이옴을 내재화를 해야만 영업이익률을 올릴 수 있고 일을 하게 되면 보통 3에서 5%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세만금에다가 리튬이옴 공장을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합작법인을 통해서 짓고 있고 일단 5만 톤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우더 형태로 형성이 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NKM 내재화 물량이니까 NKM 케파를 봤을 때는 거의 다 다 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생산되는 족족 다 NKM으로 들어가서 다 매출을 잡히는 라고 볼 수 있겠고 핵심 원제재가 내재화가 돼야지만 그 아랫법에 대응하고 가격이 높을 수 있는 것이고 국내 수요량에 비해서 세만금이랑 국내까지 합쳐가지고 보다 이게 모잘라요. 탈중국계 수요 대응해가지고 케파식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거 가지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 NKM이 리튬이옴을 내재화하는 데는 이 물량은 결국에는 다 NKM으로 들어가서 매출로 다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NKM 같은 경우가 그 케팍스 지금 계획이 22년도에 북미에서 65만 톤입니다. 22년도 연간 전체 미국, 캐나다, 유럽, 중국, 국내가 합쳐서 162만 톤인데 162만 톤 중에서 65만 톤이 북미 케파를 목표로 하고 있고 더욱 산테코피아가 북미 테레시주에 6만 톤 케파를 짓는데 이게 설계 자체가 라인에 대한 배관 설비가 다 이미 12만 톤을 기준으로 해서 설비가 들어간 거라서 이게 믹싱 장비 200억만 투자를 하게 되면 8개월 이내에 6만 톤 다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2만 톤 계획이고 6만 톤은 센트럴 글러스랑 계약이 됐죠. 덕상테코피아는 추가 6만 톤에 대해서는 국내 배터리 뿐만 아니라 해외 배터리 포함해가지고 지금 계약 진행 중에 있고 이거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미 시장의 전액이 워낙 모자르기 때문에 계획세건으로는 향후 20만 톤까지 계약을 잡고 있는 게 지금 북미에 있는 그 공장이 부지가 20만 톤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일단 설비 자체는 12만 톤까지 했기 때문에 12만 톤 교수는 보시고 설브리 홀링스가 북미에서 8만 5천 톤 계파를 구축할 예정하고요. 현재 5천 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화기업도 8만 8천 톤인데 15만 톤 이기도 있었습니다. 동화기업도 그래서 이건 좀 문제인데 동화기업은 IR을 지금 현재 잘 안 하는 상태고 설브리 홀링스도 IR에서 소극적이라서 IR을 그리고 덕수하는 기업이 엔켄이라 덕상테코피아니까 이 정도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켄 같은 경우에 고객사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좀 되고 있는데 지금 주로 엔솔과 SK온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 지금 중국 업체로 들어가고요. 향후에 파라소닌이라든가 다른 기업들로도 조금씩 확대되는 그런 흐름이고 세계 대륙 4개국에 8개 공장 총 80만 톤 정도로 앞으로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중국 상공장 완공이 됐다고 합니다. 홍가리 공장도 완공이 돼서 굉장히 공급적으로 캡파를 증설하면서 고객사를 확보를 지금 하고 있어서 글로버타6 중에서 4개 업체에 지금 엔켄 공급을 하고 있고 연내 5개 업체에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5개 업체의 얘기 나온 게 SDI 쪽의 얘기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유럽 진출형을 보면은 아까 주 고객 엔솔이랑 SK온인데 삼성 SDI 얘기가 좀 있습니다. 엔켄 자료입니다. 이거는 25년 4분기에 SDI 쪽에 지금 납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업계 얘기로는 일부 작은 물량이 SDI 쪽에 우리가 4분기 정도 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엔켄 쪽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 좀 들어보니까 유럽 쪽은 지금 신세가 업체들이 고전을 하고 있어서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SDI가 신규 고객사로 앞으로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은 국내 배터리 삼성으로 다 납품을 하게 되고 지금 CATL 쪽에도 엔켄 쪽에 좀 들어가거든요. 앞에 보시면 탑6 중에서 4개 업체 공급 중인데 연내 5개 업체 진입 완료로 하는 목표로 한다는 게 이게 SDI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라고 추정해 봅니다. 엔켄이 실적 발표하면서 IR 자료를 배포를 했어요. IR 자료에 상당 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대표적인 장표만 몇 개 가져왔고요. 전액 쪽에서의 투자 포인트 핵심은 그전에는 북미 시장에서 중고 업체들이 전액 점위를 거의 90% 가까이 유지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FOAC 규정에 의해서 중고 업체들을 쓸 수가 없거든요. 안 그러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니까. 게다가 ANPC 같은 경우도 ANPC 보조금을 전액이라다가 분리막은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받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도 같이 되는데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들은 반면에 전액은 증설하는 비용이 적게 들어요.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ROIC가 높아요. 또 계좌가 투자금 회사도 빠르기 때문에 당장엔 북미에서 소유도 많고 그리고 중고 업체 대체를 하려면 이게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빨리 증설하라고 압박이 배터리 사이에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소재 업체들이 캐펙스 조절을 하느라고 좀 쉬어가는 반면에 전액 기업들은 급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쇼테지가 나는 곳에서의 섹터는 주가 흐름이 가빠르게 올라가거든요. 예전에 MNCC 쇼테지 날 때 사마콘데서는 삼성년 주가 엄청 갔어요. 특히 사마콘데서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거든요. MNCC 쇼테지 무라타에서 MNCC 공장 전장 쪽으로 전환하면서 쇼테지 증설을 안 하면서 전환해버려가지고 IT 쪽에서 쇼테지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 영업인율이 폭증해가지고 주가만 가는 것처럼 쇼테지가 나는 쪽에서 쇼테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안전이 2천원이라든가 전액뿐만 아니라 특정 산업군에서 쇼테지가 나는 쪽에서는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도 잘 가거든요. 쇼테지가 나는 쪽은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데 전액이 지금 북미시장에서 북미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그중에서도 전액도 좋지만 전액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죠 리튬융은 더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보면 여기 관련된 기업들을 잘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전액 기업이 얼마 없고 이런 리튬융 관련 기업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기업들 찾는 데는 무리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이제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K배터리라든가 국내 현대기아차가 그만큼 설계를 잘하기 때문에 불이 나더라도 어떻게 그 화재 지혈을 하고 또 불을 끌 수 있는지 이게 더 핵심인 거니까 안심하게 타시고요. 그리고 전기차를 타시게 되면 생활이 좀 바뀝니다. VTL 기능 이런 걸 통해서 전자기기 것도 많이 쓸 수 있고 VTL 기능이 있으면 차 안에서 되는데 그 안에서도 고데기로도 머리도 말리고 드라이더도 다 그래요.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공매도 관련돼서도 앞으로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더 하기 어려운 환경에 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많이 눌려있던 이사전지 대형주들도 효코버가 들어오게 되면 업황과 상관없이 주가 반대가 나올 수 있다라는 볼 수 있겠고 양극적 기업들은 산복기까지도 실정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업황을 하복하는 건 내년에 됐겠지만 그거 상관없이 주가 반대가 먼저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은 공매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성장이 더 나오는 소재가 효태지가 나오는 섹터도 있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전액 쪽이니까 전액 쪽도 적극적으로 공부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